지난 시간에 우리는 선형 연립 방정식에 대해서 소개를 했죠. 그리고 선형 연립 방정식의 해가 3가지 유일한 해 또 무수히 많은 해 또는 해가 존재하지 않는 그 3가지 경우밖에 없다는 것을 학습했습니다. 그러면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이번 시간에 첨가 행렬을 소개하면서 그러면서 그 이유를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첨가 행렬이란 n개의 미지수를 갖는 m개의 선형 방정식, 자 리니어 시스템 오브 이케이션이라고 하죠. 자 여러분들이 봐와던 이 선형 연립 방정식을 보시면 이것을 벡타를 이용해서 표시하면 요 첫 번째 좌변은 첫 번째 요 우변 비환하고 같고 요 두 번째 이케이션은 요 두 번째 요 벡타의 성분 요건 m 플라스 1 벡타고 요것도 m 플라스 1 벡타니까요. 요 두 번째 성분은 요 두 번째 성분 요 마지막 라인의 요 성분은 그러면 bm이 되어야 된다. 요렇게 표현할 수가 있네요. 근데 요걸 자세히 보시면 요거 행렬의 곱을 이용해서 표현하면 요 행렬에다가 요 행렬을 곱하면 요 벡타 b가 된다. 이런 소리가 되는 겁니다. 즉 m by n 행렬에다가 n by 1 벡타를 곱해 주니까 b가 m by 1 벡타가 된다. 요렇게 두 개가 상세가 되는 요런 즉 행렬을 이용하면 굉장히 단순하게 이 n개의 미지수를 갖는 m개의 선형 방정식이 n by n 행렬 곱하기 n by 1 벡타를 곱해서 그래서 n by 1 벡타 b가 된다는 식으로 간단히 ax이콜 b라는 모양으로 바뀌어집니다. 이게 선형 연립 방정식, linear system of equation의 전형적인 모양입니다. 이 복잡한 문제가 이렇게 간단한 행렬 표현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여기서 요 행렬 앞에 나타난 행렬 ax이콜 b에서 연립 방정식으로부터 유도된 요 행렬을 우리는 개수 행렬, coefficient matrix라고 하고 요 계수 행렬 a 에다가 요 b 벡타를 보태서 보태서 요게 이제 n by n 행렬이면 요거는 m by n 플러스 1 요 행렬, 요게 n 개의 컬럼이 있었으니까 거기에 하나가 더해져서 요 행렬, 요렇게 m 곱하기 n by n 플러스 1 행렬, 요 행렬을 우리는 첨가 행렬, augmented, 요게 augmented 된, augmented matrix라고 부릅니다. 이 행렬이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우리가 연립 방정식을 풀 때 바로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립 방정식이 주어지면 계수 행렬과 요 벡타 b를 정의할 수 있고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첨가 행렬을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예제로 간단히 설명하자면 먼저 주어진 선형 연립 방정식에 첨가 행렬을 구하라. 그러면 여기서 요 행렬 1, 1, 2, 2, 4, 마이너스 3, 3, 6, 마이너스 5로 첨가 행렬을 바로 쉽게 구할 수 있죠. 그리고 b 벡타는 9, 1, 0으로 이렇게 구해줄 수 있죠. 요거를 코딩으로 할 때는 쉽게 요 연립 방정식을 요 요거로부터 첨가 행렬을 어떻게 만드냐면 a를 정해주고 b를 정해준 다음에 정해준 다음에 a.augment 가로 열고 b를 주면 바로 이 첨가 행렬 a.b가 정의됩니다. 그래서 요 행렬에다가 요 9, 1, 0라는 b 벡타를 보태준 요 3, 4 행렬이 정의되는 것입니다. 요 첨가 행렬은 이렇게 간단히 명령 하나만 주면 연립 방정식의 계수 행렬과 b를 주면 첨가 행렬이 바로 정의됩니다. 중요한 것은 요 경우에 요 3x3 행렬이잖아요. 요 3x3 행렬이 a가 정사각 행렬이고 가역이고 그것이 ax이골 b를 만족하는 해를 찾는다면 ax이골 b는 x이골 a inverse b라는 유일한 해를 갖는다는 것을 이전에 지난주에 배웠죠. 그래서 요런 경우에는 아주 쉽게 역행렬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해를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게 연립 방정식이 이게 정사각 행렬이 아닐 수도 있고 nxn 행렬일 수도 있고 그러면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유일한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럴 경우에 이것이 무수히 많은 해를 갖는지 또는 해가 존재하지 않는지에 대한 분석을 해야 됩니다. 역행렬을 이용하여 다음 연립 방정식 ax이골 b의 해를 구하시오. 실제 그래서 이 행렬로부터 계수 행렬을 정의하고 그 다음에 b백탈을 정의한 다음에 a의 inverse를 구해서 그것을 b에다 곱해주는 해를 구하면 바로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유일한 해가 존재하는 경우입니다. a의 역행렬이 존재하는 경우죠. 또 solve right라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그래서 요 과정을 이제 코딩을 한꺼번에 한 명령어인 solve right를 해서 답을 구해도 이 둘이 같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일한 해가 존재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라도 쉽게 바로 해를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일한 해가 존재하는 경우에 대한 예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어떤 다른 교지에서 선연 연립 방정식의 해를 구하라는 유일한 해를 구하는 그런 문제들을 많이 배워왔을 겁니다. 그런 문제는 바로 요 명령어를 이용해서 행렬 입력하시고 계수 행렬 그 다음 b백탈 입력하신 다음에 이 명령어 또는 이 명령어를 이용해서 답을 구하시면 항상 you can find the solution을 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